아 티셔츠는 이미 너무 많이 사서 이제 못 사겠다 이건 뭐지? 혜태 아니야 혜태? 아 벨그 다 있구나 진짜 오 이씨 멋있다 트로이가 그려진 파우치 이런 거 있으면 사고 싶은 거 보네 디자인이 별론데 물어봐야겠다 아 excuse me another design no? just one and one? another design? yes only just only just 아 색깔이 너무 튄다 딱 심플하게 하얀색에 딱 이런 느낌으로 파티 있었어요 디자인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갈까 하다가 뭐라도 하나 가지고 가고 싶어 가지고 마그넨 하나 샀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유적질 나왔고요 이제 박물관에 가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개들이 짖길래 뭔 일인가 했더만 저기 양이랑 염수가 있어요 쟤네 돌보는 개들인가 봐 고마워 넌 왜 내 밑에서 이러고 있냐 무섭게 짖길래 애들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친숙하네 얘네 왜 나 따라오는 거야 왜 아니 뭐 호위하나? 진짜 터키에 와서 다양한 동물들 만나보네요 진짜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터키에 오세요 다람쥐도 봤지 아까 닭차도 봤었고 동물원이 따로 없다 진짜 네 저는 지금 방문화 개최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유물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지금 목소리를 울리는 건가? 아! 혹시 깜짝이야 잠깐만 다 빨간색으로 막혀있는데? 여기가 입구가 아닌가? 잠깐만 엔트라스? 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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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는 촬영 안 된다는 건 줄 알고 껐었는데 다시 물어보니까 된다고 하네요 플래시 터트리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역시 박물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항아리 동상들이 왜 다 머리가 없을까? 머리만 있던가 머리가 없던가 둘 중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박물관 국물이죠 아기들 와서 그림 그리는 거 이건 진짜 어디서든 본 거 같아 아이고 힘들다 찬바람을 너무 많이 쓰고 오래 걸어가지고 핫초코를 하나 시켰습니다 20L 핫초코를 먹는데 설탕을 주길래 단거 진짜 좋아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핫초코라 그렇게 달지가 않네요 하핫 우리가 생각하는 핫초코를 단맛이 아니에요 이제 잠깐 쉬다가 올라왔습니다 오 이 사람이 슐레이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슐레이만 하인리의 슐레이만 이 사람이 이제 최초예요 그래서 이 슬라이만을 딜 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 같네요 이쪽은 약간 발급품인 것 같은데 이 사람 왜 이렇게 머리를 잡고 있을까 누가 죽었나 봐 헬렌의 역할을 했던 배우인가 봐 헬토리였던 배우 아킬레우스였던 배우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딱 홀로그램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네 잘 만들어놨는데 그래도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거 다 홀로그램이나 이런 거 해놓고 평이 좋았거든요 그래도 리뷰가 그래서 온 건데 괜찮네요 내가 영어만 할 줄 알면 더 좋았겠지 네 그러면은 구경은 이제 끝 마치고 버스로 사러 가겠습니다 기념품 못 참아서 기념품만 보러 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채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구나 장수 있는 접시 47만원 정도 탄블러 좋다 탄블러 살걸 탄블러까지는 아니어도 물통 하나 필요하긴 했는데 어 모자 멋있다 다행히 파우치 중에 마음에 드는 건 없다 다행인지 뭔지 마음에 드는 파우치는 없어서 후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가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정류장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차나 칼레신에 도착했습니다 어우 5시 10분까지 안 와가지고 차가 진짜 식겁했네요 차 놓친 줄 알고 막 키차이킹까지 시도했습니다 진짜 마침 거기를 보러 온 커플인지 불구가 있어가지고 혹시 차 나칼레 가면 태워줄 수 없겠냐고 다행히 버스가 와서 그렇다고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한 시간 뒤면은 이스탄불로 가는 버스가 오기 때문에 돌아가기 전에 여기가 마침 또 항구도시잖아요 그래서 생선 요리가 있을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근처에 피쉬앤칩스를 파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밥을 좀 먹고 코스를 타러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오씨 메뉴가 큰일났네 메뉴에 그림이 없고 다 터키오라서 지금 사진을 보면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다 코트피시가 뭐야? 대구? 멸치? 정어리? 와 큰일났네 앉아볼까요? 네 어... 이곳은 24cm? 이곳은? 아니요 아로이 캣스 아... 오케이 이곳은? 네 다른 피쉬 네 25cm 25cm 이곳은... 칼메 뭐라 하지마? 스키드 아 스키드 아 스키드 스키드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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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cm? 네 35cm 오케이 소우 그리고 콕 오케이 콕 25cm 인 브레드 아 예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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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모르겠네 일단 홍합밥 안된다 그러고요 일단 오징어 튀김이랑 메드지트? 메드지트? 메드지트라는 거를 이시몰이라고 했잖아요 시켰고요 오징어 오징어도 사실 영어를 몰랐는데 최근에 스키드 게임도뿐에 겨우 오징어 영어로 스키드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시켰고 콜라 시켰습니다 뭐 양파? 양파 둘까 물어본 것 같은데 일단 달라고는 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가격이 모르겠다 어떻게 틀났나? 뭐가 나올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흥미진진하죠 어.. 시간 통과할지 모르겠네 튀김요리였었지 나오는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컷피쉬 예 컷 컷 예 튀김엔 콜라죠 네 약간 가게 방식이 이런 식입니다 일하고 있는 거 실시간을 감시 중 제가 여기 딱 등장하는 순간 저도 긴장했고 직원들도 긴장했습니다 그게 너무 늦게 졌어 근데 저거 뭐야? 설마 아타트리크 대통령인가? 와.. 진짜 대단하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 진짜 터키에서 제일 많이 본 게 고양이랑 흡연자 아타트리크 대통령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 더 추가하면 케밥 케밥 가게 일단 뭐 캐즈미트? 그 버거가 나왔어요 생선버거? 생선버거라고 해야겠죠? 피씨버거 따로 소스가 없네 소스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생선은 빵에다가 튀김에다가 야채 생선은 제가 아는 생선인 것 같은데 명태? 명태전? 명태전 같은데 딱히 맛을 표현할 게 없어요 그냥 빵에다가 생선가스 끼이는 거라서 네 오징어팁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빵이 25리라고 이게 45리라고 이게 45리라는데 여섯 개 싫어? 오징어가 좀 귀한 음식인가? 이건 무슨 소스인지 한번 먹어볼게요 소스는 요거트인데 요거트 이거라도 넣어야지 오징어튀김은 그냥 오징어튀김 맛있습니다 물론 튀김 모습은 우리나라라는 숫자이 달라요 우리나라라고 좀 더 두껍죠 튀겼으니 다 맛있지만 이게 뭡니까? 버스타라고 가라는 곳이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이동하다봐요 대박사건 이스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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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스탄불 오케이 배를 타고 간다고? 상상도 못했네 배를 타고 넘어가서 반대편에서 출발하네 표 끊어준 할아버지가 되게 친절하셨어요 사우스코리아가 놀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중국인 점핑 없나? 따봉 날리시고 친절하게 이제 저쪽으로 가서 버스 타라고 그 와중에 시트 넘버 깜빡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물어봤죠 하여튼 이제 저는 이스탄불로 갑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